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어떻게 손 봤어? 핸드폰 아니면 앱으로 본거야? 핸드폰 자체가 화소가 좋지 않아서 원본 자체도 이렇게 노이즈가 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일부러 이렇게 찍기도 하거든. 네. 일부러. 이거 너무 좋아요. 나 보고 너무 놀랬다. 사진 좋다. 아직 한지에 프린트한 것 같은 느낌. 고요하고 정음악감이 그대로 드러나요. 카메라 꼭 좋아하면 되는 이유가 아니거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진은 좋아. 근데 이거 하고 스무산하고 분산 글자 있어? 선생님. 네. 스무산을 떠나 보낼 준비를 하시는 전국연 선생님께서는 이 사진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 사진하고요? 이제 바깥에 이제 저의 이제 계속 이제 뜨거운 스무살로 생각을 했고요. 네. 점점 이제 어떤 스무살을 이제 몸에는 그런 준비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이거 사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 어떻게 봐야지 이 사진이 스무살을 떠나는 사진인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냐고. 연관관계 있습니까? 본인은 있겠지 본인은. 우리가 볼 때 뭘로 봐야지 이거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음. 딸딸해지지 말라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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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구현 씨. 사진은 좋아. 사진 한 장 한 장은 다 좋은데. 그런데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과 이 작업 속도 말하고 싶은 것과 이 사진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보완될 수 있겠냐는 거야. 물론 예를 들어서 스무살로부터의 여행. 이렇게 했다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드피부에다가 작업 노트를 이렇게 써버렸어.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제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작업 노트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네. 네. 생각해봐요. 이제 가지고는 안 되겠지. 사진인 거야. 시사진도. 시사진도 참 좋거든. 그러면 스무살로부터의 여행. 이렇게 졌다면 아 이제 스무사를 탈피해서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구나. 거기서 만나는 아마 불안감과 고적감 이런 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콜드피버야. 자기 작업 이렇게 썼어. 그 작가 노트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좀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난해하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스무살로부터의 여행. 이렇게 하면 사람이 확 다고 올 거야. 타임 오브 체인지. 이제 변화의 시간을 변화의 시간은 우리를 미지의 체계로 시작도 지나간 자리도 종착점도. 신념에 찬 젊은이는 거울 속 주름 속에 회상을 더듬을 뿐 머무름을 두고 떠나야 할 시간.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 보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신재석 선생님 들어보셨습니까? 신재석 선생님 참여 안 하셨네요 또. 참여했습니다. 내가 유튜브 이야기 한 번 드렸죠? 네. 네. 근데 똑같이 숙제 올려서 다른 거 좀 안내시고.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태석 선생님의 실력으로는 이것부터 훨씬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세요. 대충 뭐 땜방마면하는 수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요. 계속 그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는데 그 글쎄 뭐 계속 제가 이제 어떤 기준을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또 나름 생각하시는 게 또 많이 다르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저는 A라는 의도로 찍었는데 또 이제 해석이 또 다르시니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이제 많이 스킬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건데 이거를 저는 A라는 의도로 찍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또 이제 또 그렇게 안 봐주시니까 하나의 얘기는 안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킬이 어떻게 해결할지 사진의 퀄리티의 문제는 또 찾은 것 같아요. 덜 잘 찍었자면 잘 찍었지만 저는 이제 뭐 이제 그냥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미지하고 이런 의도를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잘 찍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없는 시간에 이제 할애를 해서 찍다보니까 이제 그 많은 사진 내에서 초이스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그게 그만큼 전달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더 잘 찍든지 더 발전시키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영상언어를 이해하는 힘이 아주 약한 것 같아요. 네. 사진 언어를 이해하는 힘이 약한데 영상언어에 이해 뭐 이런 책도 있을 거예요. 저라보면 뭔가가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야.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었고 어 쉽게 방송한 것 중에 뭘 하나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안되면 제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몇 장 봅시다. 사진 잘 보입니까? 네. 이게 1988년도에 동경이에요. 제가 찍은 1988년도에 동경. 근데 카메라 사서 카메라 앞두고 초짜가 찍은 사진이야. 심태사 선생보다 훨씬 초짜할 때 찍은 사진이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되게 스트레이트하죠? 네. 사진이 되게 스트레이트에요. 손을 안 본 상태에요. 손을 안 본 상태에요. 이건 옛날 건물들 이건 옛날 건물들 20살 되면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저기 저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이렇게 했어. 딱 돌아보기를 딱 찍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벼룩시장에 물건을 팔아라 나와가지고 물건을 안 파고 자고 있어요. 동네에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냐 이 아줌마는. 핵이 없고. 그렇지. 너무 초짜 같죠? 사진이. 초짜스럽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보기에 너무 초짜스러워. 순수한 것 같습니다. 순수하지. 되게 순수해요. 되게 순수하잖아.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들이대는 거 못 찍잖아 이렇게. 순수한테 들이대고 찍는 거야. 들이대고 찍는 아저씨. 김홍이 아저씨. 막 들이대고 찍어. 여자 경찰들. 젊은 아이. 젊은 아베크족. 가족 사진. 여기 있는 뜻이. 남자는 괴로우라는 뜻이야. 오독고와 드라이. 굴묵고 지나친 아저씨.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몇 장 보셨어요. 이 사진을. 이 사진을. 만약에 내가 정구현이처럼. 이제 사진을 시작하며. 이렇게 썼으면 제가 니권사람 못 봤어요. 그렇겠죠? 네. 정구현이가 했던. 그 뭐야. 내가 사진을 시작하며. 사진을 열심히 찍었더니. 이런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랬다면 니권사람 못 간 거야. 이 사진으로 니권사람 간 거거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기 뭐야. 변화의 시간 이렇게 해서. 변화의 시간이라고 해도. 내가 자금노트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다르겠지. 내가 자금노트를 뭐라고 썼냐 그러면. 제목이. 동경은 따뜻한 겨울이야. 이건 진짜 아무튼 겨울 사진이잖아요. 겨울 사진을 찍은 거 아니야. 동경은 따뜻하지만 겨울이야. 겨울이지만 따뜻해. 이런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 준하는 자금노트를 쓰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 사회가 되게 버블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버블인지 몰랐어. 일본은 자기가 버블인지 몰랐어. 그리고 일본 사회 자체가. 우리는 구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울 단계를 다 넘어섰다. 우리는 다 배웠다 이제. 걔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뒤안길에 있는 동경을 내가 찍은 거예요. 소소한 소심인의 삶을. 네. 너희들이 진정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워 지금. 무채무책 풍요로워 그때 시대에. 그 풍요로운 시대에.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풍요로워 하는 의미가 동경은 따뜻해. 그러나 겨울이야 아직. 동경은 겨울이야. 그러나 따뜻해. 하는 중위적인 제목을 달면서 자금노트를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사진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펼쳐내는 게 중요해. 잘 펼쳐내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펼쳐내는 것은 오늘 우리끼리. 이거 아마 저 수업에서. 유튜브 수업에서 하려고 생각해서 봤는데. 오늘 예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에요. 양철수 선생님이 사진을 스물 몇 장인가 동시에 올렸더라고. 여기 보면. 20장 하고 24장 사진을 올렸잖아요. 양철수 선생님이 저랑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거 빠는 거예요. 가스. 뭐라 그럽니까. 본드. 본드 하는 거. 신태서 선생님 해봤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니까. 많이 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사진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아이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 그죠. 거지와 부유층의 결혼 복장. 넓으러지는 애비와 아이. 아이 아니니까. 아들이겠죠. 그죠. 아버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어떨까. 아이가. 필리핀을 찍어서 보여준 거야.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다 시간 있으시죠. 네. 네. 이거를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거 빨리 볼게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지금 뭐라 그럽니까. 거기. 눈빛 사진 전에 냈는데. 다섯 번이나 떨어졌다 이거야. 다섯 번이나. 응. 응. 그래서 이제. 은근슬쩍 뭐. 은근슬쩍. 어. 자기는 되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었을까 하는. 자괴감 반. 또 거기에 대한. 원필 사진전에 대한. 어. 뭐 이야기 반. 좀 불편함.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사진은. 사진 자체는 훌륭하고 좋지만. 원필 사진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폭로적이에요. 아. 직설적. 직위적이다. 직설적인가요. 직설적이지만. 너무 폭로하고 있어요. 은유가 전혀 없어요. 은유가 없는 사진이라고 해서 나쁜 사진 아니에요. 은유가. 스트레이트하다고 해서 나쁜 사진 아니에요. 근데. 자 내가. 하면서 설명을 한번 보여줄게요. 아. 아. 이게 양철수 선생님 인가 양철수 선생님 맞아요? 예 근데 왜 양철수 선생님은 이 사진이 온빈이 되지 않을까? 왜 안됐을까? 우리 저기 김용석 선생님은 왜 안됐을까 생각해보셨어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왜 안됐을 것 같더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것 같아요 너무 폭로했다? 폭로라기보다는 그냥 이건 기자로서 쓰는 어떤 보도사진이지 예술적으로 어떤 은유라든가 반전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고 그냥 있는 그때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그거보다는 조금 직설적인 보다는 조금 그 주변 상황이나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직설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한쪽만 너무 부각한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주변 상황도 있고 또 너무 이쪽 필리핀에서도 한 번 밖에 안 가봤지만 또 이 안에서도 각자의 아름다운 삶이나 또 인생이 있을텐데 너무 필리핀은 좀 왜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곡된 필리핀이 보이기도 한다 네 자 쉽게 말하면 이런거에요 이분은 사진은 잘 찍었지만 보여주는 방법이 너무나 서툰 거예요 보여주는 방법 이렇게 자기가 사진 찍었으니까 쭉 이래가지고 그냥 갖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심사위원들이 그게 심사위원들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도 같이 회원이면 다 그걸 보잖아요 아니 이번에 전문가들만 보나? 전 회원들에게 사진을 보내서 그 회원들이 다운로드해서 이걸 보게 되어있을 거에요 저는 이거 심사 원피스를 한 번도 심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시당초에 원피스 사진상이라고 하는게 원피스 사진상 회원들이 거수해서 제일 많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원피스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내가 원피스 참단면마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난 그걸 절대 반대했을 거에요 아니 소믈리에가 저 뭐야 이 와인 맛을 10만병 100만병 100만병을 본 맛 그 입으로 좋은 와인 나쁜 와인을 고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추어가 지인 맛에 맞다고 거의 사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은 우리 1호가 학생을 가져갈 것이다 왜? 내가 1호를 되게 여기다가 입단시키고 입회시키고 1호가 거수하면 맨날 1호가 학생을 가져가잖아 그래서 제가 1호한테도 원피스에 들어가라는 말을 한 마리도 한 적이 없어요 이해 되세요? 우리가 상 거져 가져오는 거야 아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의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 인간에 대한 경외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트레이트하게 치킨 찍어도 인간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문제고 또 보여주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다 보여주는 방법 자 다시 한번 큰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한 장 있어요 여기서 안에서 밥 먹는 사람 여기서 밥 먹는 사람 이렇게 있죠 그죠? 거짓 아저씨 이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죠 실제로 카메라가 밖에 나와서 여기를 통해서 안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여준다면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대답하세요 맥받아서 못하겠네 예 용석씨? 어머니? 예예 플리스 이게 안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안에서 찍었잖아요 그니까 밖에서 이 아저씨를 대비해서 아니 글로 좀 해서 밖을 안이 찍혔으면 훨씬 극대적으로 눈이 나지 않았을 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 아 그죠? 이게 눈 밟으면 사람 안이면 안 보여요 아니 뭐 식당을 왜 찍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아저씨 거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안에만 보이지 이것도 대비적인 건 알겠어요 대비적인 상황을 찍었다고 보면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여기 하나에 누워있고 여기 하나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지만 포토제닉 하지는 않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고발하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포토제닉 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오늘 양설수 선생님 사진 갖고 너무 배워가지고 양설수 선생도 혼나겠다 이게 다 양설수 선생님 기회 들어갈 텐데 오늘 똑같은 수업을 내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잘랐어요 전봇대는 일인결치 없이 조금 더 이렇게 툭 잘라 쳐서 드레스가 안 보이는구나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뭔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지금 안 돼요 이것도 지금 그림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번화한 잘 사는 집에 이렇게 아저씨 혼자 앉아있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뭔가 보여주는 게 서툴다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보여주는 게 서툴다 사진 자체가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렇죠? 되게 직설적이죠 전쟁터에서 아버지 총맞아 주고 있어 아들이 보고 있어 이러면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 될 수 있겠죠 오줌 누구인 장면 아니에요? 여자분이 그렇죠? 조금 인간에 대한 예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진을 보면 브루스 데이비슨의 사진 중에 서브웨이 하는 사진집이 있어요 그 사진집을 보면 저기 어디야 지하철 안에서 옷 갈아입고 치마를 훌륭 벗어가지고 자기의 음부를 다 보이고 있는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 사진이 그래서 시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럴 때 인간에 대한 존엄성 같은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사진이 폭력 그럴 때 사진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 단사도 누워있고 여기 단사도 누워있고 이거 대비된다는 거죠 집주인이고 거지고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대비제계라는 건 알지만 포토제닉한가 할 때는 포토제닉한다고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머리 감고 있으면 지금 어디 씹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 참 참 경외감 같은 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거지가 없어 이럴 때 거지가 앞에 하나 있으면 좋겠네 차라리 이런 상황의 집들을 계속 찍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찍어서 발표했으면 원피스 갔을 거예요 경찰 이건 이제 뽕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신나 마시고 죽은 아이예요 궁야원 사람들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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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이걸 찍었는데 좀 뭔가가 뭐 좀 모자란다 하는 이 사람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거기서 밖에 뭔가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옆에서는 빨래하고 있고 좀 다르죠 이 아저씨는 다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리를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자고 있는 사람들 지치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 쓰레기 지지는 아이들 이 사진이 폭력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이제 말로 활용을 한다고 하죠 그 선생님은 그렇지만 사실 제가 얘기할 때 사진을 찍고 싶어서 양철수 선생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간 거예요 지난번에 간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가자고 그런데 그때 비행기를 이미 못 타게 됐거든요 이렇게 있으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워야 될 걸 한번 찾아볼까요 지워야 될 거 지워야 될 거 이 사진 별로 안 와 닿았죠 네 다 잘 보여요 전화기를 보면 잘 안 보여요 이 사진으로 보면 여기 있는 상황 뭘 들고 마시고 하는 상황과 아이 상황과 너무 달라요 그죠 대비적인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이게 펼쳐놓은 그림인 거죠 합축하지 못한 거예요 사진으로 아이들이라 치고요 이 사진도 별로 충격이 없어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에 대한 존엄 문제 때문에 조금 빼야 된다 생각해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존엄 문제 때문에 좀 빼는 게 낫다고 봐요 이것도 대비 상태가 너무나 대비 상태가 너무 빤한 거예요 은유가 되어 있지 않고 이건 뭐 하는 걸까요 본드를 마시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본드 옷을 마시고 있다 그래서 사진이 좀 이렇게 압축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자신의 사진이 좋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결함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또 빌리 꼽히지 않아요? 바로 딱 오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데 보세요 더 많이 이렇게 많이 찍혀 있어서 사진이 사진이 사진 같은 느낌을 덜 준다는 거예요 찍혀 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맛있는 걸 보십니까 어때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랑 다르죠? 그죠? 산만하다는 거예요 마카롱은 이 사진도 지금 현재 상황과는 저는 다른 상황이에요 바울을 먹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뭐 어떤 스핀프의 차이를 이렇게 쓰는 상황은 동반이 아니죠 대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대비하면 너무 표가 나고 그죠?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도 보면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 사진이 보면 여기 안에 사람 보이죠? 그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손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찍든지 이렇게 찍든지 도도가 되겠네요 아저씨의 어깨가 정도 얼마 남았고요 되게 위협적인 사진 그죠? 이런 사진 많이 봤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런 사진을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지금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못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얼굴 안 보이고 목 잘라는 게 훨씬 강력해요 이 사진도 상황 설명하기 좋지만 뭔가 사진적으로는 너무 펼쳐놓은 그림이지 않아요? 어? 신나 마셨다 죽은 아이 뭐 이렇게 밖에 없다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정신병자가 있는 뭐 이런 거 그죠? 사진 뭔가 모노다린아이 한 거예요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 사진도 사실 이 상황에는 필요 없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설명하지 못해요 이 사진도 설명하지 못해요 이것도 삶의 인간에 대한 경혈함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만 남았어요 폰이 들쭉날쭉하죠 그죠? 네 포토샵도 안 하고 기본도 안 돼 있고 이래서 펼쳐 보이는 방법이 엉망이에요 나라면 여기서 뛰어 내려가서 이 아이를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아이의 모습을 찍으면서 이 사람들의 발을 끈든지 자르든지 해서 이 아이들이 들고 있는 먹을거리를 아마 찍을 거예요 왜 시드거리냐 영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진도 아까처럼 짤런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save as save as save as save as 다시 1 그죠? 사진보다는 훨씬 강력하지 않아요? 이게 포토제닉 한 거예요 안 포토제닉 한 거예요 설명이 너무 많아 구차한 설명이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집 앞에 자고 있는 젊은이일 경우는 경찰관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딱 이것을 약한 설명이 이 아줌마의 놀란 모습 이런 걸 통해서 딱 한마디로 개판 나오는 거거든 이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다 찍는다고 다 보여준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 적절하게만 보여줘도 싹 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 사진도 이 사진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된 사진만 없애볼까요 이것도 약하죠 이것도 약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진도 약해요 이거는 저게 없으면 설명이 없으면 잘 몰라요 이 아저씨의 절망적인 눈빛 같은 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절망적인 눈빛 같은 거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이웃과 자기가 감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감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진의 패턴은 나쁘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는 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똑같이 찍어보면 훨씬 강력하게 이름 나이 아이 아이 몇 살 그죠 아이 10개월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아니 이런 데서 아이를 키운단 말이야 이렇게 물밭을 놓고 충격이 엄청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과 이 사진과 이런 유행의 사진의 스타일이 이미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진도 찍으려면 좀 더 구성을 잘해서 찍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시리즈가 신납하는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장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너무나 그냥 개수롭지 않게 만든 거예요 자기는 되게 생각이 많죠 자기는 현실적으로 이걸 봤으니까 그렇지만 사진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과정 전달하는 방식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받는 거예요 뭐야 이게 처참하게만 하지 이게 아 무슨 신심을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야 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못 느끼게 되는 거 대충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신뜩석 선생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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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봤을거에요. 브루스 데이비슨. 브루클린 갱 찍은거. 이거 이제 브루클린 갱이에요. 뭐야 이게 왜 나와. 웰컴 투 매그넘 포털. 아카이브인데. 밥도 안 먹고 보냈어요? 수업증이요 수업증. 여기 브루클린 갱이 나오는 사진이에요. 사진을 잘 찍었다 못 찍어서 뜨라 보세요. 이게 사진이 사진적 구성이 되어있잖아. 담배 물고 있고. 이걸 다 얼굴을 넣지 않았잖아. 잘랐잖아요. 잘 안하고. 이건 침베라 같아 침베라. 양아치 같아. 동네 양아치도 찍히고. 이게 진짜 양아치. 얘가 두목인가 봐. 양아치처럼 보면서. 같이 있는거에요. 같이. 내가 생각할 때는 브루클린 갱이 쉽게 말하면 브루스 데이비슨의 친구들이요. 길이끼리 찍고 다니지. 붙어서 다니고. 영화. 영화관련. 얼마나 사진 좋아요. 뭔가 있죠?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건 저기 이제 킹 목사님. 마틴 루트 킹. 잡혀있는 사람들. 잡아가는 아저씨들. 이런 상황들이 짜임새가 있지 않아요? 이 얼굴을 어둡게 떨어뜨렸죠. 이거 아마 실제보다 더 떨어뜨려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는 거. 얼굴을 꼭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 데모도에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뉴욕 백번가. 할렘 백번가 사진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엄마랑 아들이 사는 집. 보세요. 여기 아메리카 국가야. 미국 성주기 있잖아요. 성주기 밑에 있는 젊은 남녀들. 이게 미국마저 아는 거예요. 보이시죠? 플래시 빵 쳐서 바깥 라이트하고 안 라이트하고 동조시켜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뭔가 빈이 꼽히잖아요. 저것들 봐라. 이놈들. 유명한 브루스 데이비슨의 서브웨이 한. 지하철 지하철. 우리나라도 이렇게 멋있는 사진 찍을 상황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브웨이. 서브웨이. 이거는 센츄럴 파악이에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6.17로 찍었어요. 재밌죠? 센츄럴 파악이. 아가씨한테 허락받았다고 했지. 나. 브루스 데이비슨이야. 이러면서. 아니면 앉아 옆에서 지도. 센츄럴 앉아서 같이 찍을 수도 있죠. 누구예요? 페르시. 이 아줌마 뭔데 포워봐. 피를 지지 흐름 써먹네요. 어휴. 이 아줌마 지금 후레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후레쉬 쓴 거구나. 아까 서브웨이도 후레쉬 쓴 사진들이고요. 후레쉬. 폴류맨. 네? 폴류맨이래요. 아 폴류맨 맞아요. 폴류맨. 폴류맨 참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죠? 응. 아. 쿠버드 아저씨도 한번 볼까요? 쿠버드 아저씨도. 오늘 일하다가 수업도 한번 어떻게 했는데. 이건 일본 사람인데. 보세요. 대비가 있어도 박진감 있는 대비잖아요. 대비가. 그죠? 양철수 선생님 대비하고는 다르죠. 보세요. 닉슨. 흠. 그럼 아마 사다리에 올라와서 지금 같아요. 사다리 위에 올라와서. 포즈 좀 세달라고 부탁하고. 흠. 이건 TBS인가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황금돌. 황금바위. 아 대단하죠? 이거는 저쪽에. 저기. 중국 거. 게림인가 찍었어요. 게림 시리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북한. 북한이에요? 네. 아. 북한이에요? 네. 하죠? 낙타. 하하하하. 목먹더니 중국이네. 중국의 소우일거예요. 내셔널 지아그래픽이 나왔던 사진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의 움직임 움직임을 다 보면 찍잖아요 그냥 막 찍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물통이에요 물통 돼지 물통 와 이 하트 심수록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개리네 가마오지 사진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슬라이드 필름 찍을 때 당시 800 정도가 최고였는데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사진가가 할 일이에요 발품을 파는 게 보세요 여기다 포커스 맞추고 좀 아웃이잖아요 그죠? 이해 되세요? 네 여덟 발 좋습니다 북한인가 봐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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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제철공장 뭐 이런 거 석탄공장 이런 데 지나가는 그런 장면인가 봐요 그죠? 참치 잡았네요 참치 잡아서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다 참치 잡아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지식이 흐리면 쭉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걸 다 파가고 찍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본 사진과 우리 심태서 선생님 사진을 같이 보면 너무 격세지갑을 느끼기 때문에 오후 5시로 넘어가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5시는 TV 화면 조정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친구들의 집으로 가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예를 들어 나는 지난해의 빛이 가득한 그 순간이 적막하고 불안했다 5시 40분 신밭대의 모험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 엄마가 집에 오기 전까지 그대로 요망한 파인더라는 나라를 잠시 데려갔다 의원이라도 걸작을 찍어야 하는 이 시점에 말이죠 오후 5시 지금 이게 오후 5시예요? 오후 한 4시쯤 됐습니다 4, 5시? 그렇죠 2시간 뭐 지난번보다는 훨씬 좀 좋아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생길똥 말똥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생길면 좋겠지만 사진은 연결고리가 좀 차분해봐 차분해 너무 들떠있지 말고 알겠죠? 네 자분하세요 자분 자분 자분이 조금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 사진 심하서 찰나의 순간이 직관을 뚫고 통찰에 닿기를 바란다 한참 멍하게 있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려 카메라가 기능 없는 짐 덩어리가 되고 나서야 한숨을 두개 내쉬며 돌아갔다 사진을 찾으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내 맘이 닿는 곳을 살펴보는 여행이다 사진 심하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면 나쁘지 않으면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어 들떠있지 않고 약간 의욕의 절제라 그럴까? 욕망의 절제라 그럴까? 보여주고 싶음의 절제라 그럴까?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 사진이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양철수 선생님이 사진을 얘기했지만 은유가 없고 스트레이트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진은 좋은 사진이 많아요 도몽갱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도 아마 한번 볼까요 도몽갱의 사진 도몽갱 도몽캔으로 되어있나? 도몽캔 이런 사진들 난많이 사진들 일본에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 아이들 놀고 있는 칼 싸움하고 있는 사무라이 사진 같은 거 저거는 도몽갱 사진이 아니에요 불상 사진을 찍었어요 되게 유명한 불상 사진 이게 나라에 있는 나라 사진 미술관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 탄압의 요시오의 건축사진 이게 사짜로 불상으로 찍은 도몽갱의 작품 이건 도몽갱의 작품이고 이게 탄압의 요시오 이 사람을 위해서 나라시에서 나라 시립미술 사진 시립미술관에서 시립사진미술관을 지어줬어요 제가 거기 초대장을 했어요 외국인을 처음으로 어릴 때 여기 이 사진이 그 사진이 건물이 살아있지 않아요? 느낌이 이 사진을 그렇게 잘 찍은 거예요 잘 찍고 손보는 거 보세요 여기 딱 버닝 해가지고 뭔가 절제가 있어 절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이전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아까 내가 양철수 선생님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경혜감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지연씨 네 자기도 표현의 절제가 필요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당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아 진짜요 선생님 상당히 노력했다고? 노력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심할 선입니까? 이 사진 되게 재밌네 이 사진 조금 더 조금만 더 줄여볼까? 이것도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이 매우진 허공이 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쵸? 네 그럼 시선이 그래도 보세요 그죠? 훨씬 좋습니다 네 자기 그런다고 내가 좀 반드실 줄 아나 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도 절제가 있어 많이 좋아졌어 누가 더 개인 레슨 해준 것 같은데 혹시 용석이 개인 레슨 해준 거 아니야? 이세연 작가님이 개인 레슨 해줬어? 요번엔 아니지만 요번엔 아니지만 가끔 해줘? 많이 해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변화를 변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떡하러 가요 닭개로 올라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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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재미있지 모르고 드레스가 안 입었네 지은 선생님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눈물이 간다 진짜 Fly me to the moon 아 떡 돌립시다 네 제가 돌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유독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항상 나라를 따라다니는 내 것이라 믿었던 달 젠장 달이 내 것만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은 나는 이것저것 것만은 소심쟁이가 되었다 이것도 사진 좋네 이서보이네 절제가 절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진이 딱 되네 그냥 오 내가 잘하는 말을 미친 년분은 머리 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싸질러 짓게 됩니다 어 머리에 단정하게 동백기름 발라가면서 사진 찍네 선생님 제자가 미친 년대면 안되죠 미친 년일수도 있지 뭐 아니 아닙니다 절대로 사진을 이거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혼자서는 너무 힘든 길을 넘어왔네 앞으로 알겠죠 네 네 이순연 작가님 도와주셨는데 요번편은 아닙니다 아 이순연이 도우면 안되는구나 이순연이가 도우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 안 도와줬어요 선생님 안 도와주게 되잖아 이 자식아 그러지마 아니 절지에 대한 기부는 선생님과 이순연 작가님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작품 전에 둘러올러갔어요 꼭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 조사해야겠다 조사해야겠다 10번 살겠습니다 북쪽마을 최은재 선생님 북쪽마을 북쪽마을 카메라가 이렇게 시선이 요렇게 돌아가고 있지 따라서 그죠 시선이 요렇게 돌아갔어요 밑에 조금 더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선이 자연스럽게 좀 더 파워 팡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조금 더 모자라네요 팡 돌아갈 때 해볼까요 뭐야 이거 이게 안 들어와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가 공무원 저장 맞죠? 네 내 PC 시작합니다 왜이네 그죠? 네 어디로 공연 아니요 이거를 선생님 학대해서 보면서 훨씬 시선이 팍 돌아가기 용이할 거에요 선생님 맞죠? 네 선생님이 너무 많이 담아서 요 위에 덩어리 때문에 시선이 돌아가기가 좀 버거워 아니면 이게 좀 많던지 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요거 비었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쭉 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아 기문나를 찍을 때 시선이 돌아간다던데 염두에 두시고 찍으세요 사실 재밌네요 아마 제가 이번에 신텍미지를 찍으면 이런 유행의 사진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하이엠홈씨 앉아있는 할머니가 사진 좋네요 이런 사진 느낌 있어요 느낌 살아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좀 많이 본 사진도 없고 아 이런 게 좋네요 선생님 근데 포토샵 참 잘한다 라이트를 살리네 빛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빛이 생활생활생활 웃고 있는 느낌 있어요 이 사진 좀 아깝네요 전체 사진이 되어서 이거 조금 잘라놓으면 좋을거에요 잘라놓으면 한번 해볼거에요 이거 이미지를 다른점 줘요 이미지 복사 이미지 복사 이거 맞으나 이게 붙여넣기 안되잖아 어디있다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보이소잉 사진이 좋아요 선생님 사진이 좋아요 보시면 좋고 보세요 집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까지 잠수 있어요 심리적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거에요 심리적 레이어가 이 사진이 참 좋아요 살아있어요 느낌 같은게 이거는 고성인가 봐요 고성 선생님 서울성곽입니다 서울성곽이에요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 쿠보다 히로지 사진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은 보세요 여기 찍혀있죠 한장에 레이어가 있죠 여기 레이어가 또 있죠 여기 또 있죠 이래가지고 아 서울 아마 쿠보다 히로지가 찍었으면 여기다가 삼각대입니다 산발이 나왔을거에요 사다리 사다리 지금 조수가 들고 다니면서 나라 아닙니까 조금 더 올라와서 찍었을거에요 아마 이 화각에서 참 다르거든요 저도 삼각 사다리 차에 싣고 다니는거 아시죠 아시 아시겠지 104만원 104만원 선생님 길 끝에 이렇게 하얗게 있으면 시선이 도망갑니다 일로이 제가 말씀은 이미지를 한 번번주자 PC을 저장 이렇게 이렇게 돼야돼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 시선이 빨리 나아프거든 흰 걸 끝에 안 넣는 게 좋아요 사진 좋네 이거 재밌어요 제가 생각하면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되게 우락부락 하시는데 섬세한데 있네요 되게 우락부락해 보이는데 되게 섬세해요 보면 그래서 기회복이 잘하셨나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삼사진 좋네요 보는 눈도 늙고 시야도 늙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밤밋아 선생님하고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보이는 데 찍지 마시고 선생님이 보고 싶은 대로 찍으세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잘 찾아보세요 이거는 다시 가서 찍으세요 여기 이렇게 잘라서 아시겠지? 이게 좋은 사진이 되는데 연탄은 이거 선생님 일부러 넣었을 거예요 이거 연탄은 일부러 넣었습니다 맞지? 이렇게 되면 날라가본 거예요 시선이 이거는 따로 이쪽에서 일로 보고 뭔가를 또 찾아 찍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가볼까요? 접경 13 크지겠네 이거 누가 또 박수치노? 박수치면 밥 사라 네 송영이 여기 박수치지? 네 밥 사세요 팬입니다 응? 팬입니다 아우 참 좋네 눈에 거슬리죠 지금 이 분위기와 이 분위기 같은 분위기 지금 다른 분위기 아녜요? 네 우리가 비대면 수업 한다고 해서 수업이 안 알차지는 거 착하면 없죠 요새 현수로 비대면 수업이 더 알차지는 거 같아요 어때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죠? 비대면 수업이 비대면 수업 역시도 대면 수업 못지않게 알차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어둡게 해서 Save As 퀄리티 클러스트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이 사진과 이 사진 너무 들떠있죠? 약간 죽이는 거 그죠? 이렇게 되면 아까 자기가 보여줬던 사진의 톤과 맞지 않을까? 눈톤과 느낌이 눈톤과 그죠? 들떠가다 들떠거리잖아 이 사진도 1번이면 사진과 같은 톤이에요 사진 재밌어요 이 사진때문에 땡 각부결들 가야되는데 땡 아깝다 묻네 네 김준회 바라볼 땐 꿈이지만 안에서는 또 다른 일상이다 반짝이는 쇼빈드는 유토피아를 연기한다 누가야? 금준회 네 김준회씨 네 이거 한번 봅시다 김준회 어디있어요? 아 네 얼굴 마이크 여기 끊었네? 네 나와요 반가 반가 아까 저거 찍는 친구도 준회고 이거 찍는 친구도 준회야? 땡 사실 이런거 찍으니까 아 수많이 헷갈렸네 누가 준회가 누구야? 자기는 이런 스타일 잘 찍는다 말도 안 되는 스타일 이거 35mm 렌즈중에 교정하는 렌즈 있어요 아우리드하는 렌즈 아 네 그 렌즈 하나 구입해 이렇게 찍으려면 반듯반듯이 이게 휘어지지 않게 반듯반듯이 찍는게 있거든요 네네 아시겠죠? 그 렌즈 시프트 렌즈라고 있어 35mm 그 다음에 이런걸 반듯반듯이 찍을 수 있어요 그 재미로 찍을 수 있을게 자기 한번 찍어봐 진회씨는 생각해놓고 이렇게 찍는게 오히려 비교리 세련만 사는게 아니거든 오히려 강력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사실 재밌어요 뭔가 말도 안되지만 재밌어요 자기 골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골이 좀 특이해요 이게 별로 골이 좀 특이해 이런거 찍거든요 골이 특이 안하면 못 찍어요 뭐가 특이하죠? 골이 특이하다고 골 아 머리 머리통 알겠습니다 네 스무사령 홍사영 선생님의 기다림 골은 골은 포 골은 포 아 골이 결혼 골이af 골인 골한 골이 골은 인사 골은 골고 골이 골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곰포를 보면서 하염없이 가을을 기다려왔던 것들의 느낌 이게 보이거든요. 저희는 이걸 보면서 곧 기다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느껴야 되잖아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은 제모를 하지 않을까 차라리 곰포를 통해서 우리가 소설 같은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저 아저씨 누구야? 그에테의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온갖 인간사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그런 사랑을 얻게 해서 영혼을 파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이런 걸 기다림 하시지 마시고 선생님은 바로 곰폭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요. 이게 벼집이요. 벼집을 여기다 말아서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가축사료로 쓰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소한테 팔려갈 날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작가 노트에 쓰시면 돼요. 작가 노트에. 곰포. 쓰셨잖아요. 제목을 곰포. 봄부터 가을까지 자기 목을 싹 자기 목을 다한 벼의 줄기들과 잎들은 발효제와 함께 꽁꽁 묶여 이번에는 소의 먹이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딱 빌리 꼽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야 참 씨 인간들 참 노래 빼먹고 조례 빼먹고 알뜰하게 빼먹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여기도 훨씬 깊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건 또 이런 식으로 회계 조심하셨어야 돼요. 스님. 이제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제목을 곰포라고 하고 이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글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모양이 다섯 장으로 다 쭉 나열을 했거든요. 네. 이런 스타일의 뭐야 이게 괜찮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곰포 사진은. 아니. 이런 곰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라도 이 다섯 장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 곰포 사일리지 되는 거. 사일리지 되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보면 사진이 모양이 이것저것 다른데. 네. 같은 걸 이렇게 나열해도 괜찮은 거죠. 제가 선생님이 이게 같은 스타일이었으면 토토로지라고 했을 거예요. 동호 반복이다. 선생님은 찍은 걸 다섯 장을 쥐그맡히게 다르게 찍었어요. 같은 소재를 가지고. 네. 동호 반복이 안 걸리신 거죠?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니. 선생님 우리 수업시간에 맨날 동호 반복이 걸려가지고 우리 친구도 끙끙매잖아요. 선생님 동호 반복이 지금 안 걸리신 거예요. 동호 반복은 제가 바로 동호 반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게 하염없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숙성되기를. 네. 그렇군요. 얘기 잘 아셨죠? 제목을. 네. 알겠습니다. 기다림을 풀기. 그죠? 동호 반복하지 않기. 선생님 동호 반복 안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작품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하박심에 딱 가시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인생을 딱 대입하면 바로 끝나버려요. 연습 있으신 분들은 테크리틱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인생을 대입할까 이것만 하시면 그냥 그만 넘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